오늘은 2023년 5월 5일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용문시장터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인데 용문시장은 취소되고 산나물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이곳에서 열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료비 한 바구니에 만원입니다. 수료권에서 개 가깝도 고춧가루 첨두룩에 13,000원 엄나무순이 10,000원 총 15,000원 이거 앞에서 산거네 8,000원 뭐 이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목소리로 야, 그네 5,000원 야, 그네 5,000원 야, 그네 5,000원들이야 5,000원 나의 생선 야, 그네 7,000원 뱅ops 뱅ops tags 뱅ops 뱅ops 양게가 뱅ops 뱅ops 공굴레 침대 금강현실 침대 그동안 제주도out 사은이 위험한 국무웃 주문한기 캠프라이 음료 다시 주문한 개로아가 오가비 1,000원 오가비 10,000원 오가비 12,000원 자 우리 아버님께 마주의 피팡이를 드려드리는거에요 뭘 드려드린다고요? 마주의 피팡이를 드려드리는거에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랑 마주 한 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방이 계시고요 멋진 모자를 씌워 드릴게요 여기있네요 자 우리 아버님과 함께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리수리 여기에요 하실수 있나요? 수리수리 여기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잘하시면 되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수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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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수리